다영상 다영상 셀프 야 뭐해? 뭐 하는 거야? 공부한다매 응급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, 잠깐 주는 거야. 담배 난다, 피자. 어? 야, 나 소영이잖아. 야 너 뭐하고 있겠어? 무슨 곳이 안 남겼지? 너 사법고시. 사법고시? 야, 우리 밥 먹었어? 배고프지? 이제 먹어야지. 밥 먹으러 가자, 내가 사줄게. 나 맛있는 거 사줘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